이 강남이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? 스페인공사 경쟁하는 거야? 왜 이렇게? 왜 부끄러워서 안 돼? 프로그램에 적지 disastrous 이게 어디 있습니까? 민수 양의 영어 고난번타 누구를 향하고 경쟁은 못하고 있습니다. 고발하세요. 그럼 퇴고시키세요. 혼자 외 task resolution. 태범 형님 합니다. 태범 형님 합니다. 태범 형님 합니다. 앉아있어요. 무슨 태범 형님이야? 지가 뭔데? 지가 뭔데? 지 뭐하는 거에요? 수업도 잘 들으시네. 야 어떻게 그 전반기계는? 아니 임성이 진짜리 이 원장님한테 지가 이럴 거면 혼자 회의하시면 회의할 필요가 많습니다. 뭐하는 거에요? 아니 이럴 거 뭐하러 행동하냐고 그 전반으로 회의했으면 서로를 지켜봐야 해요. 국민들이 죄의가 있어야 해요. 양쪽 단정해야 해요.